안녕하세요 노이즈데이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거의 진짜 한 100만 년 만에 늦잠을 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음은 아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썰어 놓은 사과 그리고 요즘 핫한 땅콩버터 그리고 땅콩버터 함께 먹을 호밀빵 쌀음계란 2개 벌써 거의 다 먹었어 이 땅콩버터가 한참 방송에서 엄청 좋다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연구결과 혈당을 조절해주고 근성장을 해서 근회복 뭐 이런 데 도움을 또 주고 체중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추운 게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사과는 제가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어느 순간 땅콩버터랑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사과만 먹으면 되게 호전해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또 땅콩버터 무조건 100%를 먹어야 돼요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은 땅콩 기름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있거든요 이게 100%를 구분하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땅콩 기름이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뭔가 팝류 뭐 유화제 뭐 이런 걸 섞어 놓은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두세 숟가락씩을 먹고 저도 먹고 애들도 먹다 보니까 한 달에 한 세네 통은 먹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달지 않고 또 고소하니까 지루지 않고 꾸준히 먹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식품이니까 요즘 제가 회복이 생긴 것보다 진짜 빨리 돼가지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한 달 정도 쉬었을 뿐인데 수술하고 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또 운동의 재미인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게 또 운동의 룸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한탄도 하고 실망도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올라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저희 둘째가 엄청 좋아해요 떡국부터는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하면 또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맛없으면 또 안 먹잖아요 한동안 먹더니 하루에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조절시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있으면 땅콩버터 이거 퍼먹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인스타에서도 이 땅콩버터 광고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또 이벤트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제 유튜브 고정 댓글하고 더보기란 보시면 되고 또 이번에는 히든 링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안에 있는 이 너치 오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또 저렴하게 특별 할인가로 살 수 있는 그 이벤트도 제가 받아 왔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벤트도 참여하고 뭐 링크 들어가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빵은 이제 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7월에 올 줄 시간 맞겠다 렛츠고 안녕 촬영... 촬영 중이예요? 응 기태의 저희 대대짐 코치로 오늘부터 정식 출근입니다 하하하하 센터에 왔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부랴부랴 나오느라 오늘 씻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뭐 운동하고 씻을 거니까 하하하하 씻고 운동이야 경건한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오늘 뭐 간단히 조깅 할 건데 뭐 하냐 근데? 한 숟갈 먹으려고 하하하하 나 아침에 이거 찍고 왔는데 이거 광고에요? 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저도 광고 아닙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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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으러 가자 병성아 이렇게 뛸 거야? 하하하하 저희 아침에 혼자 도둑 굴려 했습니다 도둑 굴려 했다고? 하하하하 치사하네 하하하하 아 예 형 천천히 뛰잖아요 하하하하 천천히 뛰어야지 하하하하 저는 지금 이제 막 몸 올리기 시작했는데 병성아 이번 주 일요일? 일요일 일요일에 JTBC 마라톤 뛰러 간다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틀 밖에 안 나간다 뭐 했어 오늘 그런 훈련은? 60분 조깅? 60분 조깅? 어 이번에 목표가 2시가 55분이래요 근데 훈련을 거의 안해서 제한테 한... 제 생각은 이겁니다 너 촬영빨로 갈 것 같다 55분을 목표로 달리다가 퍼지겠죠 이게 한 32킬로점부터 지나고 그려겠네 32킬로점부터 지나고 어 그럼 이제 그 깜닭으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55분 아니면 59분 나오지 않겠습니까? 하하하하 아! 쥐! 아! 아아아아악! 너 훈련을 진짜 안해요 마라톤 훈련을 열심히 해도 서브스리 할까말깐데 뭐 그냥 웨이터하고 하이록스 훈련하다가 갑자기 고프로 들고 갔어요 갑자기 고프로 들고 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네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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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마 아 올해 동마 3월? 네 원래 3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사실 얘 혼자 너 들고 갔잖아 혼자 찍고 온다고 네 못하겠지 하하하하 근데 하고 왔더라고 아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힘들지 훈련을 왜 이렇게 안하네 네 아 힘들었는데 한 거 자체가 힘들었는데 안 힘든 척 좀 하긴 했는데 진짜 대단하네 그때 풀 해봤나? 아 한번도 안했지 풀 안해봐요? 합포 나랑해야겠다 하하하하 저도 아직 풀 기록이 없어가지고 아 원래 제마 했었어요 이제 매년 동마 매년 동마 한번 해볼까 다같이 동마 근데 이미 접수 끝났지 추가 모집 분명히 있을거에요 그때 추가 모집 되면은 그때 가야겠다 네 근데 형 그 기록이 없으면 2그룹이에요 그럼 병목? 그 1킬로부터 42.19를 다 사람을 뚫으면서 가야되서 그렇게 서브스리 하면 제 생각엔 그냥 혼자 하면 248 249는 할거에요 동마 마라톤만 동마 마라톤에서 서브스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년도부터 명예의전당에서 엘리트 선수 바로 뒤에서 출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이거 뭐야 100원 보니까 나는 A그룹 써져 있는데 넌 명예의전당 써져 있더라고 그거 멋있다네 아 그래요? 하하하하 다음 목표 다음 목표 아 동마 일단 추가 모집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 전에 그러면 아 일단 이건 보류 하긴 할겁니다 썩쓰리 하긴 할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뛰러 갈까? 너 안 뛰겠네? 센터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럼 너 뛰지말고 나 촬영해줘 나 뛰는거 그게 뛰는거 하하하하 그게 뛰는거잖아 하하하하 저 이제 수술하고 딱 35일차에요 35일만에 이제 가벼운 동산이긴 동산 느낌이긴 하지만 산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에 진입하기 전까지 한 1km 정도가 지긋한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올라가서 이제 산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산도 아니고 바로 가볍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발 고우 아우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한데 뛸 때는 가장 좋은 날씨 여기 출발에 생각보다 오르막이 가팔라 아 아 그렇지 산까지 가면서 이미 힘들어 하하하 앞에가 보이는데 어 큰일났습니다 아 아 이제 한 700m 밖에 안뛰었는데 아 벌써 힘들어 계속 오르막이에요 처음에 요즘에 매일 10km씩 다시 뛰려고 다진마다 뛰고 있는데 페이스는 한 5분? 5분 온절리로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체력이 많이 떨렸어요 다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진짜 이 심폐가 아 진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지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해놨는데 한 한달 쉬웠다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 지금도 너무 힘들어 이제 산에 들어왔어요 1.4km 뛰어야 1.4km 뛰어야 오르막 1.4km 올라와야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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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풍이 단풍이 다 들었네 여기 길은 산처럼 막 흙길이 아니고 이렇게 포장도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저기 가면 야자메트도 깔려 있어요 둘레길 완만하게 틀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좀 뛸 수 있는 코스예요 군뒤 line 모연 하llen 잘 2킬로 6분 16초 자 알자 내리막길 코스가 완전 극동사 사상이 아니고 이곳이 오르막 내리막이라 가볍게 끓이줘야 지구하지도 않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뒤에 기다리자 지금 뒤에 그룹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살짝 기다릴까요 지금 8.7km 8.10km 뛰었고 센터까지 복귀하면 딱 10km 찰 것 같아요 진짜 달린 둘째치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페이스 경사가 많이 심하지는 않고 지긋이 오르막, 지긋이 내리막 그래서 오르막에는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서 한 5분 40초 내려올 때는 페이스 조금 올라가니까 4분 중반으로 내려오니까 평폐는 한 5분?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평지도 뛰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억다운 이런 길을 뛰면 되게 재밌어요 오르막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호흡하고 자기 자세 자기 보포 뭐 이런 거 최대한 신경 쓰면서 집중하면서 올라가다가 정상 다 올라가면 또 이제 평지와 내리막을 만나면서 또 몸이 되게 가벼게 쿨다운 되는 느낌으로 힘들다가 또 신나게 뛰다가 또 힘들다가 신나게 뛰다가 이래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4인대 수술하고 딱 35일만에 산을 뛰었는데 산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뛰어지네요 체력이 문제입니다 다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뛴 코스 보여드릴게요 원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짜잔 여기서부터 쭉 뛰어와서 이렇게 이산위치 돌아서 둘레길 쭉 왔다가 갔다가 해서 두 바퀴 돈 거예요 이제 센터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또 근력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잘 지키고 있었어? 잤네 샀어 센터 지킨다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자 이제 센터에 와서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운동은 왕복 두 번 왕복 두 번 왕복 두 번인데 저 위에 검은색 터치하면 돼 터치하고 내려와서 땅 발에 찢고 한 발에 살짝 찢고 다시 타고 올라가서 터치 시작은 무릎 꿇고 오케이 왕복 두 번 왕복 두 번 하고 그리고 25킬로 덤벨로 데드리프트 10개 10개 그 다음에 로잉 남는 시간 많이 가기 4라운드 그러면 그래서 로잉 시합하는 거야 로잉 미터 해가지고 4라운드 더 해서 제일 못 간 사람이 뭐 내기할래 4개입니까? 4개입니까? 저거 봤다 감아주셔야 돼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얼마 잡아니까 감아줄게 얼마 얼마 몇 미터를 잡아야겠지 얼마 감아줄까 얼마 몇 미터 정직 딱 정직적으로 원하는 미터를 말해봐 1분 30초 동안 이걸 하는 거야 1라운드 하고 다른 사람 할 때 이제 휴식해야 되니까 한 1분 남겠지 로잉 타는 시간 1분 아니 한 50초? 50초? 50초 80m 80? 전체 다? 네 전체로 80m 라운드 다 20m 네 라운드 20m 제대로 말해 이게 땡 하는 순간 이거 땡 좀 안 돼 이 나만 이름 중천금이라고 80m만 80m 80m 성관님 80m 잡아줄게요 4라운드 넌 아니 아니 기태는 아시아 챔피언인데 지금 누굴 잡아줘 야 내가 야 저는 직장인데 35일 차로 써 야 기태는 넌 외조를 제일 빨라서 로잉 안 잡아줘도 돼 너 됐지? 네 잘하는 듯 성훈이 형 80m야 80m 기태님은 저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너 80m 잡아준다고 80m 그러면 내기를 병석이 누구한테 걸래? 야 게임 참이 안하면 걸어야 돼 야 이긴 사람이 병석이 데려가기 오케이 오케이 이긴 사람이 병석이랑 이긴 사람이 걸렸다 네 그럼 그 사람은 50%만 내도 돼 병석이가 내줄 거니까 야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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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지 말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성훈이 아니야 우리 둘 중에 가위바위보 역시 야 좋았어 좋았어 기태는 이제 저도 50%만 내면 돼 아예 그럼 이제 나 하게 하지마 메뉴를 고르자 뭐 먹을래? 뭐 먹고 싶어? 제가 살 거 같은데 제가 정해야 됩니다 수제버거? 아 싫습니다 수제버거 맛있던데 저번에 한 5만원 넘게 나오는 거고 아니 단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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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품에 포테이토만 하나 육전자에 추가하자 네 그럼 만원밖에 안 해 하나에 한 5만원 되겠다 근데 왜 너가 살 거처럼 그래 미래가 뭐임? 너 이 건데 80m 원래 이런 내기는 기세인데 이미 졌습니다 80m나 잡아줬는데 80m면 아시죠? 80m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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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이미 쥐고 들어간 제 막내 코치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냈습니다 수제버거 오케이 갑시다 밥 수제버거 저는 수제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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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내가 혼자 할게 네 너희들 같이 하고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갈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콤플렉스야 이거 빨리 끼어야 하는데 맨날 걸려요 요즘에 아 까루한테 가야 되겠다 까루는 내가 맨날 이겼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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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세요? 눈앞이 하얘지려고 하는 느낌? 이렇게 한 번씩 쏟아 부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 견디는 거, 젖산 역시를 견디는 이 능력이 또 같이 발달하는 거라 맨날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. 매일 이렇게 하잖아요. 어제 뭐 했지? 어제 우리 많이 쳐요. 저희 많이 쳐요. 너희 많이 쳐요. 나 어제 올볼. 나 어제 올볼. 아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거 그냥 미끼 미끼. 미끼 좀 던지고 또 도둑 훈련해서 많이 얻어먹어야죠. 오늘도 운동 정말 잘했고 또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홍범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